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농약 이야기 연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기는 상주농약, 농약창고입니다. 농약창고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수시로 한두가지씩 제가 농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할 것은 대장군, 강력하다, 비선택약제 대장군, 대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어떤 부분이 특이한가 하면요.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비선택성 제초제, 경립처리, 입회치는 비선택성 제초제는 대부분 이렇게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상 이렇게 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군은 입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입상수화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 대장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 파는 몇가지 이렇게 보시면 자쿠사, 테라도 골드, 바스타, 제스타, 풀초제, 풀략, 근사미, 글라신, 터치다운, 아이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한건에 서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성분명은요. 두가지 합제입니다. 글리포세이터 암모늄, 거기다가 옥시플로오르펜, 이렇게 두가지 합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글리포세이터 암모늄은요. 그 스파크, 동방아그루스 만든 스파크 그 스파크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옥시플로오르펜은요. 이거는 캐시생명과학에서 만든 풀마크입니다. 이거는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 여기 이제 마늘에 대한 양파에 등록된 건데요. 두가지 합제입니다. 합제고 이제 여기서는 적용은 보시다시피 감나무, 감귤, 배, 사과, 포도, 비농경지 이렇게 과수하고 비농경지 그리고 특이하게 한국 잔디 즉 산수의 잔디도 칠 수 있다. 언제? 잔디바라 30일 전 경엽처리 즉 잔디가 푸른색일 땐 치시면 안된다. 가을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10월 달러면 잔디가 잎이 다 말랐잖아요. 잎이 마른 이후부터 봄에 잔디가 발화될 때는 대기 30일 전 그러니까 즉 휴면기 때 이제 겨울철에 보면 그 산소나 잔디도 보면 그 동계 그런 잡초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계 겨울 잡초가 이제 고른 잡초 예를 들어서 뭐 세파풀이라든지 그 새별꽃 뭐 꽃다지 냉이 뭐 서양 민들레 요런 것들 그리고 망쳐도 보면요 겨울엔 말랐지만 40불이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망쳐 같은 거 요런 거는 겨울엔 조금 그래도 잎이 말랐으니까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고런 데 사용한다. 사용량량은 일반 물 한마리당 60g 그리고 산소나 이런 데 할 때는 100g 요렇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300g 이니까요. 물 5말리용 입니다. 가격대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경계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들은 여기 사실 좀 싸게 팔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사실 7,000원에 매입해서 시중과 경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좀 원가위합 판매하는 그런 품목인데요. 이건 지금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굳이 비교할 이유는 없고요. 그 지금마다 특색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게 보면 성분이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글리포세이터 암모늄 또 글리포세이터 암모늄 우리 바스타는 이거죠. 바스타는 여기 보시면 글리포세이터 암모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스타, 제스타 같은 약입니다. 이건 두 개는 서로 바스타가 원본 제스타는 짝퉁 즉 카피본입니다. 거기 가시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죠. 근삼이도 보시면 근삼이도 근삼이 글라신 같은 약인데 참고로 가격은 다릅니다. 가격은 바스타가 원본이니까 비싸고 제스타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가격이 한 3,000원 차이 납니다. 3,000원 그리고 근삼이도 마찬가지다. 근삼이, 글라신도 근삼이가 오리지널 원본에다 보니까 근삼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리포세이터 이소프로 필아민 길이다. 그죠. 이렇게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분이 이렇게 이렇게 원본과 사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사본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찾는 것들은 두 가지 갖다 놓은 이유가 이제 가격 대비 좀 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대장군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것은 뭐냐 이게 이제 경농에서 만들었는데요. 경농에서 여기에 그 아 여기 있네. 경농 예 그 입상이다 보니까 이제 작은 희석을 할 때 물량이 작은 데다가 넣고 희석하면 음기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량을 좀 많은 데다가 아니면 살포하는 전체 물에다가 바로 희석해도 이게 입상에서 잘 녹습니다. 잘 녹으니까 아니면 조금 큰 통에 희석해서 좀 부어주면 좋다. 아주 작은 양량에 뻑뻑하게 희석하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생육계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 잎에 즉 잎이 초록색일 때 이제 살포하는 건데 잎에 충분히 묻더러 살포해주면 아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또 이행성입니다. 저촉도 되지만 이행도 되기 때문에 뿌리까지 죽는다. 이렇게 보통 이제 흔히 이제 모르신 분들은 제초제는 대부분 다 물량만 되어 있다고 막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입상으로 된 제초제도 있다. 있다. 그중에서 오늘 드린 말씀은 이렇게 대장군 대장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바스타라든지 근삼이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가지를 더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대장군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비선택성이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하면 좋고요. 또 약을 살포할 때 그 이런 제초제 같은 경우는 일반 농약 그 살균제나 살충제 살포할 것처럼 아주 분사를 곱게 하기보다는 좀 분사를 좀 물방울을 굵게 그렇게 해서 작물에 아니면 참 잡초에 충분히 묻도록 그래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분사를 곱게 하기보다는 굵게 굵게 해서 살포하면 좋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려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또 장점은 더 뭔가 이런 물약 같은 경우는 혹시나 희석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옷이나 묻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입상이 돼가지고 또 그런 우리는 좀 적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좋은 날 되십시오.